이리 오이 우리 아기 잘못 앉아갖고 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들어보세요 뭐야 이거 보들치야? 새끼 피라멘 한 마리 한 마리 과일 싱싱하는 꼬리 이리 이승 고추를 넣어 이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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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 물이 잘 있나 확인하러 왔습니다. 며칠이 지났어요. 어제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니 물색이 탁하네요. 저기 빨간색으로 우렁이가 알을 났습니다. 가까이 볼게요. 우리 연못에도 우렁이가 잘 적응하나봐요. 알을 낳은거 보니까 아주 좋다. 그리고 여기 새끼들이 돌아다닌게 보이고요. 아주 좋네요. 그리고 저쪽으로 가보면 개구리 밥이 또 있습니다. 개구리 밥도 잘 있네요. 잘 크고 있어요. 아주 좋아. 그만 더 힘내. 많이 본성해야 된다. 자라 친구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자라는 또 안보이네. 고프로로 물속을 좀 보면서 우리 물고기 잘 있나 좀 확인도 하고 그 다음 자라 친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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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